안녕하세요. 저는 세미모트리얼스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세미모트리얼스라고 하고요. 저희는 태양광 관련된 소재 산업부터 저희가 시스템 설치 산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전시품은 SP500이라고 하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하루에 두 대 정도밖에 충전할 수 없는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상영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기술력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은 태양광 순수 그린에너지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식 솔라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상영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앞당겨질 거라고 저희들은 이번 전시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질문이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semimaterials.com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